SK, KCC, 두 팀의 선수 모두 탑골을 복귀했습니다. 터집니다. 석점포, 안영준. 자, 드디어 첫 필드 골, 안영준이 성공을 했습니다. 멀리서 던집니다. 길었습니다. 리바운드 천혜입니다, 안영준. 에미 선수, 블랙샷, 덤립니다. 제임스 메이스의 블랙샷, 석공 찬스, 안영준에게 블랙샷 시동을 끌어냅니다. 안영준의 터포인. 김선이 형 빼줍니다. 안영준, 두 점짜리. 척중호입니다. 안영준의 두 점. 1차전에서도 10득점. 신인 안영준의 활약이 빛나고 있습니다. 안영준 탑으로 이동. 좌중간 다시 탑. 안영준이 쏩니다. 석점포가 터집니다. 안영준의 석점포. 71대 68. 정말 안영준 선수는 팀이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석점 수준을 한 방씩 해줍니다. 안영준은 석점포로 71대 68. 102. 감사합니다.